그냥 붕어빵이라고 하면 좀 재미없잖아 나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붕? 장붕? 금붕빵 어때? 금붕 금붕어도 아니고 금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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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 한 명에 붕어빵 하나? 한 명당 하나씩만 주는 거네 끌고 와야지 먼저 기름칠을 해줄 거야 그래야 안 달라붙겠지? 음 음 음 음 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떼주는 거야 이렇게 어? 나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뭐야? 다시 이 위에 덮어 그 다음에 이걸 덮어 오씨 기대되는데? 기술이 있네 팥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균형약을 넣어야 돼 여름에도 이거 팔을 수는 있겠다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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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거 무조건 밖에서 먹어야 돼 지금 받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먹어야 돼 다음 오픈 붕어빵을 만들어 봅시다 슈슈슈 나 근데 솔직히 슈 붕어빵은 처음 만들어 봐 너네 막 또 자막에 이런 거 넣지 마라 어째 불안해하는 근석씨 이런 거 하지 마 나 전혀 안 불안해 지금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어 장아다 장아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정을 나눠 드리고자 금붕빵을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금액 대신에 구독 인증을 해 주시면 한 분의 한에서 한 마리씩 저희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시작합니다 오세요 급하게 구독을 누르시네 어 그러면 평소에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저한테 AI로 계속 뜯으러 왔어요 어머 알고리즘이 맞아요 맞아요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뭐라고 여기 슈랑 팟이랑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그냥 어떤 기념으로 생각하시고 재밌게 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뿌듯한 걸? 해보니까 손이 확실히 빨라지네 그지? 야 이렇게 만들수록 잘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머 너무 바삭해 바삭바삭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고마워요 이거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맛만 보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오랜만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